오늘 이 워킹에 안 했잖아요. 그치? 수금했어요? 네. 근데 제대로 안 한 이유가 뭘까요? 우리 나영수입니다. 그러니까 이유가 저희가 이따가 패션쇼 무대에 8명이 전부도. 정말이요? 네. 멤버 1명 한 게 아니라? 네. 8명 가요. 그래요. 그럼 무대도 우리 나영수님만의 포장을 보여주세요. 네. 테이블 클래스. 포장. 네. 안해요. 포장. 8명. 네. 1 2 3. 씨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코지 한번만 더 한번. gosh. 12년. . 10년. 5 5 6 6 감사합니다.